정합당의 이념 정체성과 맞지 않는데도 왜 김종인 선생을 그 선택을 하려 했느냐 당 내에서 이제 반발이 많았단 말이에요 과연 김종인을 다시 데리고 와서 얼마나 효과를 벌 것이냐 중도 쪽으로 외인을 넓힌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아직도 여기 침박 비박 간의 뿌리에 그 앙금이 남아 있고 그 가린 자유공화당이라는 침박증당이 있고 침박신당도 있고 침박연대라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당 투표에서 평화나라가 가능성도 있다 좋은 일이 아니다 이래서 당내 반발이 있어서 황교안 투표가 결국 자신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고 선대위원장으로 경제학 교수 한번 하고 박영준 전 의원을 두 사람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앉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무게감도 없고 대중 인지도도 낮고 우선 그 두 사람이 이슈를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 공동선대위원장 박영준 전 의원도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이러니까 이슈를 만들어낼 사람이 꼭 필요하다 이 판에 문 대통령과 각을 서우고 문 대통령의 어떤 문재인 정권의 어떤 결점 결함 이걸 제대로 치고 들어갈 이슈메이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김종인 선생이 부각이 된 거예요 오늘 벌써 대통령의 경제 문제 이슈를 만들어내는데 뭔가 하면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공격을 할 때 그냥 공격을 하면 사람들은 어뢰이 야당이니까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분 한 얘기는 민부로는 안 돼 황교안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세리쿠신을 칠 줄 아는 거예요 빙 치면 공이 위로 가서 여기를 딱 때린다 빙 이쪽으로 치는 거예요 공은 빙 돌아갖고 세리쿠신을 다 막고 저기 가서 공 두 개를 제대로 때려버린 거야